광주현남 갤러리들이 작품 가격 보증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열악한 지역 미술시장 개선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나섰습니다. 작품 가격 보증제는 작품을 판매할 때 보증서를 첨부하고 보증서가 발급된 작품은 시세의 70%를 보장해 다시 사들이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갤러리들은 최근 협동조합을 결성했고 협동조합을 통해 미술품 임대사업과 예술투어 등의 사업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협동조합에 참가한 지역 갤러리는 광주 양림동 오유로 갤러리와 사동 갤러리 선등입니다.